오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예성씨가 보는 신데렐라 언니 OST 너 아니면 나인데 예성씨가 보는 너 아니면 나인데 진지하고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전해입니다 이리와 그날 날 깨닫어 이게 끝에서 서있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신 눈 속에서 없는 그날을 붙여봐 나를 이 노래가 끝난다는 박수정은 아닌가? 네! 내 두 분 다시는 보낼 수 없다고 내 머리를 잃고 살 수 없다고 네가 하루면 안 되지 너 없이 나갈 때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위험을 나보다 더 좋아 내 맘 다쳐도 좋아 난 그냥 넌 하나만 사랑하니까 내 모든 가슴이 날 찾아오라고 내 머리를 잃고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? 나에게는 내가 다시 살 몇 밤을 데려다니? 아무도 네가 없이 살 수 없는 날 너의 첫사랑 내 사랑 내게 사랑한 사람 난 그래 난 너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무도 내게 사랑한 사람 너 앞에 내는 너 내 걸어 내게 안 낳습니다 내게 사랑한 사람 내게 사랑한 사람 내게 사랑한 사람 감사합니다.